우리는 P.R.O니까요 P.R.O 네 네 네 손가락 하트 만들어주래요? 어머? 어머 약간 그런 느낌이냐? 내 친구의 비즈니스 이렇게 내가 손가락 하트를 셀카를 찍을 때 항상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대왕 찍고 나서 보잖아? 너무 웃겨 뭐가 한 거야? 약간 못하는 애가 하는 것 같아 이상하죠? 대왕 아! 우리가 해야 돼 사이 응? 요즘 손 너무 작아 미안 나의 손 대왕 뭐야? 내가 손가락이 좀 길어 그치? 그렇네 내가 연장한 것보다 긴데? 솔직히 손톱이 긴데도 제 손톱이 짤 거 같아 뭐야 네일 자랑 이번에 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유정이 마음에 드는 네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유정이 사실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네일 하고 오면 그날 되게 보통은 다들 자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와서 근데 유정이 약간 이게 약간 그리고 다른 사람 거 보고 마음에 들어요 맞아 사나 언니 거 보고 사나 언니 거 사나 언니 거 제 취향이거든요 언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정아 다음엔 너도 똑같은 거 해 약간 제 취향은 색깔이 화려한 게 아니라 반짝반짝 완전 반짝반짝 근데 진짜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와중에 이번엔 없어졌어요 응 저는 완전 심포라고 귀여워 빵 근데 안 좋은 게 제가 손톱이 이렇게 너무 제 손톱으로 하니까 편해가지고 이걸 막 쓴단 말이에요 막 뭘 뜯고 막 그러니까 벌써 약간 들렸어 응 그래서 이거 상주를 못 버틸 거 같아 얘네 나도 봤어? 내가 너무 고프니까 상주를 먹을 거 같아